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법정 계량기로 지정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업계들과 만나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26일 서울 덕케이호텔에서 전기차 충전 서비스 사업자와 충전기 제조업체, 인증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자동차 충전기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에서 국표원은 지난 5월 28일 공표된 계량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 내용과 제도 추진 현황,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또한 형식 승인 시험 방법과 진행 절차 등을 상세히 알려주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국표원은 법정 계량기 지정일에 맞춰 관련 업계가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업체들은 물론 관계부처, 형식 승인 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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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